그러면 이제 우리 정당 지지도도 한번 좀 볼까요? 지지도 변화와 좀 분석표 한번 올려주시고요. 정당 지지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게 사실은 대통령 긍정률 최하치 20과 함께 저는 이게 상당히 충격적이거든요. 이거 한번 보실까요? 민주당이 33인데 국민의힘이 28입니다. 국민의힘이 많이 떨어졌네요? 3% 떨어졌네요? 대통령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3%씩? 변동 자체는 오차감이 이내인데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28은 이거 지금 이번 정부대로 최저거든요. 아직 국민의힘의 최저치입니까? 최저치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뭐냐? 국민의힘은 지금 총선 직후보다 더 빠졌다. 총선 직후 한번 보시겠습니다. 총선 직후 어떻게 나왔나요? 총선 직후. 아니 그러니까 지고 나서 지고 나서도 30이었습니다. 30이 나왔는데 지금 더 빠졌다. 28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총선 졌을 때보다 지금이 그러면 더 심판받아야 된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성적이 나쁘면 태도가 좋고 행실이 좋으면 다들 또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성적도 안 좋은데 그런데 태도도 별로다. 성적도 안 좋고 태도도 불량하다? 네. 그렇게 국민분들께서 지금 평가 판단을 하시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 회초리를 또 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근데 이 표를 보니까 7월 둘째 주부터 35% 꽤 고점을 찍어요. 민주당하고 비교했을 때. 아마 전당대회든지 컨벤션 효과일 텐데 민주당도 전당대회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크로스가 되고 갑자기 지금 두 달 사이, 한 달 반 사이에 7%가 빠지거든요. 이 7%가 빠진 거는 아무래도 당대표 리더십에 대한 불신 내지는 당대표에 대한 위기감 이게 좀 작동했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맞습니다. 왜 7%가 빠집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전대컨벤션이 35까지 갔는데요. 이게 예전만 못해요. 예전만 못하다? 예. 이거보다 조금 더 높아도 되는데 좀 빠졌습니다. 고기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컨벤션 효과에 의한 거품은 빠지기 마련인데 원래 빠지는 거고 지금 최저치까지 빠진다는 거는 한동훈호에 뭐가 문제가 있다. 아, 뭔가 문제는 있다? 예. 한동훈호가 출항을 했는데 나침반이 없거나 아니면 선장하고 1등 항해사하고 불협화음이 상당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감지 즉, 보수 성향이신 분들 지지해 주셨던 분들이 지금 지지를 철회하는 국면일 수 있다. 아니, 근데 한동훈 대표 63%씩 얻어가지고 당신과 민심이 일치된 당대표다라고 홍보도 많이 했고 이재명 대표랑 여야 당대표 회담도 했는데 근데도 인정 못 받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 나름대로 정치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활동 많이 했는데 제가 봤을 땐 좀 그거 같아요. 대통령 인사와 관련해서 인사 문제는 대통령의 고위 권한이다라는 쪽으로 해서 약간 좀 언급을 회피한다든가 현재 권력과 관련해가지고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언급을 회피해요. 도망가는 화법? 예. 그런데 또 대통령은 회식에 초대를 안 하고 패싱? 예. 패싱 논란이 있고 그런 와중에 당은 도대체 이게 어디로 가느냐 대통령 중심으로 가느냐 아니면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하는 당으로 가느냐 이게 당내에서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고 있죠. 사실은 특검법도 발휘를 못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속도 별로 그거를 좀 소프트랜딩 하나? 어떻게 하나? 라고 했는데 전혀 안 됩니다. 되는 게 없어요 지금. 되는 게 없고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면 당당하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한동훈호가 지금 이렇게 계속 가면 좌초예요. 좌초가 됩니까? 좌초가 되는 거예요. 아하 좌초된다. 왜 그런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걸 보고 으잉? 하고 놀랐던 건 뭐냐 민주당이 33위잖아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오차오미 2인의 이긴 하지만 5%포인트 더 높은 지지도를 얻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야당이 여당에게 5차 범위 이내로 격돌하는 대등한 수준까지 가는데 3년에서 4년 걸립니다. 원래 박근혜 정부 때 그랬습니다. 민주당이 어두운 터널을 오랫동안 거치면서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3년에서 4년 갑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우상호 비대위원장 2022년 그 언제입니까? 대선, 지선 끝나고 나서 우상호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로 가면서 불과 6개월도 안 돼서 5.2인으로 붙어버려요. 붙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갤럽에서 이 정도 나오는 게 민주당이 그다지 나쁜 건 아니었는데 이제는 뭐가 되느냐 5.2인 이긴 하지만 우세하게 돼요. 우세하게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한 번만 더 벌어지면 어 야당이 우차함으로 벗어나서 우세한 정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을 수 없는 벽으로 이제 벌려버리는 거죠. 벌어지는 거예요. 벌어지는 거죠. 이게 이렇게 빨리 오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오나? 시점의 문제를 말씀해 주신 거고 저는 이게 사실은 그 영향이 있지 않나 싶어요. 지난주에 갤럽에서 장래 지도자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제가 아주 의미하게 봤던 게 한동훈 대표가 너무 많이 급격하게 5%가 빠지면서 이재명 대표랑 차이가 8%로까지 벌어지더라고요. 이게 좀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 그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12% 포인트 격차입니다. 미래 권력에 대한 창출 가능성 쉽게 말하면 국민들 보기 시기에 한동훈이 다음에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이 저는 그때 그 조사 이후에 부정적으로도 형성되면서 오히려 당내 지지도에도 한동훈 대표 체제 아까 말씀하신 좌초 곧 좌초될 것 같은데 라는 불안감이 반영돼서 떨어진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때 이 조사는 같은 설계에 조사만 지난주에 3, 4, 5 했었던 그 조사입니다. 3, 4, 5 한국갤러버서 더 잘생상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이재명 대표가 26 한동훈 대표가 14에서 12% 포인트 격차인데 이거 보시면 그 전달에 비교해서 이재명 대표 4% 포인트 올랐고요. 한동훈 대표 바로 말씀하시듯이 5% 포인트 아니 그러니까 차이가 12%네요. 제가 잘못 알았네요. 제가 12입니다. 12 차이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올해 들어 고점 대비 10% 포인트 하락한 거예요. 10%가 빠진 거예요? 10% 포인트 그거 몇 달 사이에? 네. 3월부터 9월이니까 6개월 사이에 몇 달 사이에 뭘 이렇게 했다고 10%가 이 사이에 총선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당대회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60% 중반대로 해가지고 당선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0% 포인트 하락됐다는 거는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지지소를 누르고 패싱 또 그 상황이 대통령에게는 또 하방 압력이 되고 서로 서로 누르는 부정적 시너지가 강화되는 그래서 하락 동조화가 되는 하락 동조화? 네. 상호 하락 동조화가 발생하는 지금 이 상황이 됐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계속 이렇게 되면 아까 좌초호라고 말씀드린 거는 바로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이거는 뭐냐 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가 검사 출신이잖아요. 거의 뭐 황교안 대표의 전철을 밟는 거 아닌가 굉장히 유사해 보이거든요. 황교안 대표도 사실은 대선 주자 1위까지 나오다가 흔적도 없이 살아있어요. 총선 대표 이후에 2020년도에 지금 그 모습과 국면과 상당히 유사해 보인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 보수가 후보가 없다 이래가지고 사실 윤석열 총장을 꼬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진영 바꿔서 그 현상과 저는 굉장히 좀 연상이 돼가지고 그게 되고 또 하나는 이게 하락 동조화라고 하셨는데 저도 좀 궁금한 게 원래 대통령이 떨어지면 반사 이익을 여당 대표도 먹을 수는 있거든요. 디커플링이 좀 발생이 돼야 원래 정상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이거 지금 커플링이 돼가지고 하락 동조화로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현상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보통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면 그 인기를 새로운 미래 권력이 가져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과거에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에 비대위원장이었던가요?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이었는데 인기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이제 디커플링이죠. 완전히 디커플링 되면서 조선일보가 그때 정치면에 뭐라고 했느냐 박근혜 비대위원장 당선이 그냥 야당이 당선되는 거하고 똑같다. 정권교체 여당 내 야당 바로 그거죠. 그런 류로 해서 자기를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너무 숨죽이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아니 그러면 이것도 궁금한 게 한동훈 대표 이대로 숨죽이고 있으면 정치적으로는 죽는 거잖아요. 여기서 뭔가 자초를 피하기 위한 발버둥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모멘텀이 좀 있을 걸로 보십니까? 어떤 게 한동훈 대표가 좀 가능할 걸로 그거 보세요. 그게 이제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혼자서 그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지하시는 분들이 뭔가가 있어야겠죠. 진영 내에서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선거 때가 가장 좋은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인데요. 선거 때 근데 이번에 남은 선거는 좀 작은 선거고 근데 만약에 금전구청장 선거를 부산에 이번 10월달 재보궐에서 만약에 지면 야당한테 국민의힘이 진다면 이거 진짜 경천동제할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부산에서 졌다 그러면 사실상 안방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진다. 구둘장이 무너진 거죠. 구둘장이 무너졌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당이 전반적으로 뭔가 아주 크게 바뀔 겁니다. 아니 그럼 저는 한동훈 대표 체제가 그래도 내년 4월에 보궐선거까지는 버티다가 무너질 걸로 저는 예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김봉신 부대표님 말씀을 듣고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도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게 하방 압력이 같이 경쟁적으로 작용해서 하락 동조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재보궐선거도 어려운 게 거의 상수인데 그러고 나면 한동훈 대표는 11월 12월 올해를 넘기기가 매우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올해를 못 넘긴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그럴 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론의 흐름상 지금 같으면 되게 안 좋아요. 지금을 전제로 한다면 지금 같으면 지금 같으면 덧빠진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덧빠져도 이상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당정 갈등이 더 강화될 요인만 남아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정 갈등도 지금 삐그덕거리고 있고 또 지금 정무적인 판단도 여당이 대통령실을 좀 견제하고 어떤 민심의 힘을 가지고 끌어줘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는 그런 힘이 없고요. 그리고 자기 말도 못 지키잖아요. 법안발의도 못 하고 그게 참 그게 참 많은 분들이 왜 이러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포인트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집권당의 여당 대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대표를 저는 처음 보거든요. 저는 처음 봅니다. 제가 정치적으로 식견이 좀 짧을 수도 있지만 이런 설레가 있었나? 10표 정도로 다들 아니 이게 정치를 이번 대표로 끝내려고 하지 않는다라면 뭔가 노력과 이슈 주도력이 있어야죠. 전국을 끌고 나가는 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지금은 그때 그 폴더 인사 그때 그 입장 그 정도에서 그냥 끝인가? 각도만 틀려져요. 그때는 90도 지금은 뭐 한 78도 각도만 달라지는 거죠? 거기에서 더 이상 나가는 게 없는 건가? 진도가 안 나가고 그렇게 따지면 미래 권력으로서 또 그래서 어떤 정당의 대표로서 인정받는 부분이 그 정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에게 조차 조금은 보수층에게 좋다. 아니 그럼 의정 갈등도 의료대란 문제도 있고 사실 지금 더 큰 문제가 특검법 아니거든요. 특검법 같은 경우는 최의병 특검은 사실 이재명 대표가 백지수표를 줬단 말입니다. 한동훈 대표 당신 말들 하자. 해서 발의를 또 안 하니까 민주당이 발의를 대신 해줬어요. 해줬는데 이것도 이제 뭐 우원식 의장이 조금 이제 딜레이를 해서 뭐 다음 주든 언젠가 9월달 안에는 통과가 될 걸로는 보여지는데 이거 대통령이 거부하면 또 재의결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공이 넘어왔을 때 국민의힘이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본인들이 이걸 부결시키면 정부와 공범이 대해서 책임을 같이 져야 되고 만약에 이거를 통과시키게 되면 특검 국면으로 또 넘어가면서 또 불행을 자처할 수 있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난감할 상황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한동훈 대표가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자신의 말을 지키려면 야당 대표에게 고맙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신 내줬으니까 발의해줬으니까 대신해줬으니까 고맙다고 고맙다고 진짜 사과라도 한 박스 좀 보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는 정치적으로는 이제 또 무능하다라는 얘기를 들을 거고요 내부 반발도 있을 거고요 그럼 뭔가 자기만의 카드를 마련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해서 전국을 끌고 나갈 수 있는 무엇인가가 주어져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폴더 인사를 하는 그 정도 입장에서는 그런 해안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쉽지 않다 예예 조금 더 폴더 인사에서 허리를 펴고 하늘을 봐야 됩니다 하늘을 보라 하늘에 국민이 계시니까 국민을 바라봐야죠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폴더 인사를 했던 사람에게는 습관과 관성을 벗어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한동훈 대표가 특검도 산 넘어 산이지만 이슈도 주도권의 면에서도 금투세 위에 던진 게 없거든요 근데 민생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사실은 민생경제에 있어서 금투세가 본질이라고 보기엔 또 어려워요 세금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경제정책 국가비전 아니면 지방분권 여러 가지 국가적 아젠다 구조개혁의 문제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얼마 정도로 주도권을 쥘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향후 국면에서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민주당에 준비된 민생카드가 더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랑 비교가 되는 거죠 네 비교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되면 이렇게 되니까 장래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도 이제 빠지는 거죠 많이 빠졌어요 준비가 좀 돼야 되는데 과거에 보면은 총선을 대비해서는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잘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그러니까 민생을 위한 준비되어 있는 메시지라기보다 그때 생닭을 들었다든가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생닭 들고 생닭 이조심판론을 얘기를 했죠 이조심판론 아니면은 그동안 공부해놨던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야당보다 안되나라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더 많은 카드를 준비해서 예전에 했던 카드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준비해서 다시 이재명 대표하고 손을 잡고 아주 실질적인 그런 민생 해법들을 내놔야 돼요 지금 내놔야 된다 내놔야 돼요 지금 아 지금 추석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들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 여기 한번 이거를 지금 뭐 시간 다 됐지만 마지막으로 보여주시죠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거 보세요 자영업자에서 국민의힘 14% 포인트 빠졌어요 아 이걸 보셔야 돼요 14% 물론 이것도 오차감인 인해라고는 하지만 자영업자 중에서 이렇게 빠집니다 자영업자 전업주부 이런 분들은 민생 경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추석 명절을 앞두고요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여당에 대해서 지지도를 철회하고 있다 14%나 14%포인트나 다 돌아서는 거네요 지금 지금 이렇게 되면 그러면 여당 인기 없죠 대통령실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지금 가장 큰 민생 국면인데요 추석 명절에 왜 아무것도 대책이 없습니까 되는 게 없고 아니 그동안 아니 그동안 그 뭡니까 이재명 대표도 경기도지사 시절에 지역화폐 그 뭐죠 그런 거 많이 나눠줬지 않습니까 민생 지원금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정부가 예산을 많이 줄였다가 이번에 보니까 일부 그거를 부활시켜서 나눠주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그것도 부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처음부터 좀 그런 예산들이 두툼하게 있다가 그러면은 명절 때 또 다른 어떤 민생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영업자 보십시오 자영업하시는 분들 힘들다 이겁니다 너무 많이 빠졌네요 너무 많이 그럼요 이게 돌아야지 경기가 돌아야지 먹고 살죠 그렇죠 지금 폐업 공실률도 높고요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더 여쭙고 싶은 게 이재명 대표의 이슈 주도권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다 이건 뭐 지표로도 지금 나타나는 비교 현상이니까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전 마지막으로 한동훈 대표가 넘어야 될 가장 큰 산이 당내 기반 그러니까 당내에서 의원들 108명도 뭐 큰 숫자도 아니지만은 그 108명 중에 과연 몇 명이나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고 끝까지 갈 것인가 전 요게 아주 핵심이라고 봐요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공천을 다했고 총선 승리 또 지금도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차기 권력으로서 상당히 유리하니까 의원들이 더 붙죠 근데 한동훈 대표는 지금 빠지는 국면에서 황교안의 길을 걸어가는 차원에서 의원들이 등을 돌릴 가능성 이거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리더십으로 급하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황교안보다는 당대표 중에 또 뭡니까? 어떤 롤모델이 있죠 이준석 대표 아 이준석 대표 나가서 하여튼 작게라도 자기 나름의 세력을 구성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요 있습니다 따라할 수 있는 아예 없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따졌을 때 지방선거라든지 이렇게 보면 그러면 국민의힘이 언제까지 이렇게 대통령 시위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그렇게 모여 있을지 알 수 없고요 그렇게 되면 파열음이 나올 수도 있죠 오늘 갤럽 조사를 할 게 많아가지고 제가 오늘 빠르게 시작해서 조금 더 연장으로 진행을 했고요 우리 김봉시 부대표님께서 너무 이렇게 끝까지 더 연장으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추석 연휴 앞두고 계획이나 아니면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석이니까 저는 추석 때 또 일을 조금 해야 돼서요 바쁘게 또 지내시겠죠 바쁘게 출장을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시청자 여러분 경기 안 좋아서 다들 힘드실 텐데 그래도 풍성한 그리고 즐겁고 화목한 추석 명절 되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부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